안녕하세요 아디아디의 주은, 여디, 효경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 이유는 윤지, 시연, 다원 언니들이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간다고 해서 플랜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이것들을 이렇게 네모로 잘라주세요 적당히 아아, 아아 아아, 좋지 이거 핑킹 가위로 잘라도 돼요? 아, 예쁩니다 완성! 완성! 조금조금 다운 오! 오! 잘 붙였어 우리 재능이 있어 됐다 완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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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내일 신나게 더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저희 지금 BOF에 와 있습니다 연습생 신분으로 같이 무대를 사게 되었어요 데뷔 5일 전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아주 화이팅! 화이팅 안녕 어쩐 일로 오셨죠? 여러분께 드릴게 있어요 과자 젤리 젤리 밥 밥 뭐야 이거 뭐야 언니 언니 만드셨어요? 그럼요 멤버들이 만들어줬어요 뭐야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아파 얘들아 진짜 감동이야 우와 이게 뭐야 우리 멤버들 여리랑 효경이는 연습중일테고 주은이는 또 오늘 입시를 보고 오느라 고생도 많았을텐데 이렇게 준비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이런거 받아가지고 다같이 팬분들에게 쓸 수 있는 영상편지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긁었을 생각하니까 얘들아 서울가서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몰래카메라 달아나는 가게 사실 항상 한참에서 나를에 다니던 전화 한참에서 흐르가 비록 희미한 크리스마스 드디어 오 역할 수원 부분 가방 연습생 공개 연습생 무대를 맞춘 아리아즈의 윤지, 시연, 다원입니다! 되게 열심히 했던 연습생 무대를 맞췄는데 다들 소감이... 저는 솔직히 첫 번째로는 약간 후련하다? 끝 마무리를 잘 했으니까 후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데뷔 연습에 좀 집중할 수 있겠다 이어서 할 때부터 심장이 주체가 안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북무대 쓰니까 되게 행복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리아즈로 데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진짜 행복하게 저는 연습생 무대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객객분들 앞에 쓰는 자리가 처음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너무 떨렸는데 관객석 한 분 한 분을 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고 싶습니다 얼른 저희 저희 다음 주에 볼 거잖아요 불과 5일 남았습니다 화이팅! 다들 저희 쇼케이스 보러 와주실 거죠? 아리아즈 데뷔 쇼케이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윤다씨의 마지막 무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시작될 것 같은데 잠시 그래 어제 밤을 안 봐요 그는 무엇이네요 내 손 잡아요 Dang 그러고 조는 Hot